안녕하세요. 9월 큐티 공개 강좌를 진행하는 고드빈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 뜨거운 여름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9월의 문턱에 들어서서 가을이 다가옴을 알게 되는 그런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9월부터 매일 성경, 갈라디아서 목상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목상하기 전에 이 큐티 공개 강좌를 통해서 갈라디아서가 어떤 책인지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현장에서 마주하며 또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비리변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만나를 매일매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온라인 큐티 공개 강좌의 강의안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행사 게시판에 우리나눔터 공지행사 게시판에 올려져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출력하시고 출력하셔서 거기에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어떤 책일까요? 프로스 갈라타스라는 헬라 제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에게라는 제목이죠.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에 보낸 서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자는 누구일까요? 바울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 하나인데요.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바울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테르톨리아닌누스의 교부가 있는데 이 교부가 2세기 서방교회의 최초 교부로 라틴 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입니다. 2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갈라디아사를 통한 통찰과 교리를 통해서 수많은 2단의 공격들을 막아내고 보호했던 그런 교부입니다. 테르톨리아담스. 그리고 또 이 갈라디아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갈라디아사를 참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마르틴 루터죠.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 갈라디아 주석을 두 번이나 쓴 그런 종교개혁자입니다. 이신칭이라는 그 말씀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붙잡고 또 그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우룩게 된다 하면서 수많은 행위와 전통에 얽매어져 있던 중세 교회로부터의 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정말 이 갈라디아서를 사랑했고요. 그리고 반면에 행위를 강조하는 야구보선은 좀 싫어했어요. 물론 믿음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야 하는 그래야 건강한 신앙이죠. 강조점이 다 다른 서신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정말 사랑했는데 얼마나 사랑했냐면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이 분이 마르틴 루터는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의 아내 바로 카티 폰보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갈라디아서를 좋아했냐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얘기할 때에 결혼을 서약한 나 자신의 서신 나의 카티 폰보라는 아내의 이름인데 마치 아내처럼 아내로 여길 정도로 이 갈라디아서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르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정말 사랑했고 이 갈라디아서를 향한 열정과 또 사랑으로 인해서 정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신학적 토대를 마련했죠. 정교개혁의 놀라운 업적을 이뤄낸 마르틴 루터 갈라디아서를 참 좋아했습니다. 자 이렇게 테르틴 루터의 뉴스가 2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데 그리고 정교개혁의 어떤 발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서신이었고 이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학과 또 교회적인 업적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갈라디아 지방은요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에 복음을 전한 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갈라디아가 어느 한 도시는 아닙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요. 여기 보시면 안디옥, 버가, 더베, 루스라, 이고니온 이 지역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렇게 큰 덩어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원래는 이 땅은 갈라, 갈리아족이 살고 있었던 유럽에 위주했던 갈리아족이 거주하고 있었던 곳인데 갈리아족을 로마 제국이 정복을 하죠. 그리고 로마의 주로 편입을 시키고 일찍부터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 교회들을 향한 서신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의 이 기록 배경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갈라디아 지방에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방에 내려온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비단을 받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 지역에서 거짓 교사들과 충돌이 있었던 겁니다.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지만 동시에 행위도 필요하다. 할 일을 받고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면 삶에서 선은 행할 수 없다. 방종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리스도도 수용하지만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행위도 유대교의 어떤 여러 가지 행위들도 한례들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입니까? 아니죠. 복음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정말 놀라운 그 자유를 선물해 주었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많은 시간이 흘러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혼란스럽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꾀임을 받고 다시 예전의 모습들로 행위로 자유가 없는, 생기가 없는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서신에는 바울의 어떤 감사와 칭찬 이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매우 흥분되어 있고 그리고 안타까움과 슬픔과 애통한 분노 이런 마음들이 많이 비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의 영적인 상황이 매우 심각했다는 것이죠.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 물론 1장, 2장에서는 자신이 왜 사도인지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참된 사도다 사도 맞다라고 얘기하고 또 자신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복음을 누리게 되었는지 자신의 그 복음에 대해서 회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3장 1절에 이런 정서로 얘기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엄청난 질책과 함께 안타까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리석다 바보 왜 이렇게 멍청하니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사랑으로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렇게 직접 경험도 했고 또 전에 들었는데 누가 너희를 꿰더냐 라고 하면서 3장 1절부터 본격적인 본론에서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기록 시기는 AD 48년에서 49년 정도 되고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수많은 반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고면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설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몇 가지 도전을 얘기했잖아요. 그 도전에 대해서 응전합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설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께서 세우신 사도가 맞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가르침은 행위로도 삶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선한 열매를 맺게 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바울이 쓴 갈라디아설 구조를 보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갈라디아설 1장 1절부터 2장 16절까지는 자신이 사도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설 2장 17절에서 4장 31절까지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진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그리고 5장 1절부터 6장 18절 마지막 절까지는 이신칭의 교리가 윤리적으로도 그렇게 그 삶에 대해서 방종하게 될 것이다 선은 행하지 못할 것이다 거짓 교사들이 그래서 행위를 들여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신칭의 교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은혜를 누린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뜻을 말씀을 삶에서 지켜 행하려고 한다 윤리적으로도 선한 염혜를 맺을 수 있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 마지막 보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뼈대를 기억하시면서 세부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설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총 12개의 주제로 제가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갈라디아설 첫 번째에는 인사말이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1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예수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 것도 아니다 자신이 사도임을 이걸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인정받은 사도권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장 2절에서 3절까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은혜와 평강 이것은 무엇입니까? 갑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의 복음의 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대속이 충분함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과 이 복음의 자유 이 그리스도의 십작으로 인해서 충분하다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더 필요한 것이 없다 라고 첫 번째 인사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6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죠.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다른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죠. 6절에 왜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가 매우 나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이상하게 여깁니다. 심각하게 문제제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6절부터 9절까지 4번이나 나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다른 복음은 없나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있고 또 하나에 또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복음과 상승되는 정반대의 성질일 것이죠. 틀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복음. 그 당시 이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가 주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희석시킴으로 인해서 여러분 물이 있잖아요. 물이 생수가 있는데 삼다수 에비앙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뭔가 이물질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흙 덩어리가 들어갔어요. 일부예요. 조금인데 조금이니까 그래도 여전히 물이야 하면서 마실 수가 있나요? 아니죠. 시간이 지나서 이것으로 인해서 계속 오염되고 세균이 증식할 거고요. 물이 더 이상 그 물이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마찬가지예요. 복음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다른 요소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의 영웅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갈등이 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갈라디아 이 교회의 상태에 매우 당황한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태도로 그들을 지탄하고 있습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틀린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여기 이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이 저주라는 것은 아나테마라는 단어인데 진멸, 멸절, 저주를 상징합니다.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표현으로 지오 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표현을 통해서 바울은요 매우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했구나 그런데 이런 복음도 있다 다양하게 알면 좋지 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 틀린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다 아나테마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구원에 있어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이 강경하게 어리석도다 그렇게 호통을 치고 있는지 바울의 그 마음을 여러분 잘 느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에 분명히 기록해 두십시오. 분명히 위하여 싸울 가치가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만한 진리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대적인 문화 아래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은 오늘날 어떤 진리도 그것을 위해 싸우거나 죽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영적인 상황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 정말 충분히 그렇게 생명을 걸고 싸울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것과 섞여서는 절대 안됩니다. 다원주의를 살아가는 다원 만을 따자 근원원자 구원의 방법과 근원이 여러가지다. 산 정상으로 어떤 길이든지 올라가면 되지 불교든 이슬람이든 어떤 그리고 참선이나 자신의 행위 명상 여러가지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신이 창조주가 칭찬한 그 자리에 올라가면 되는 것 아니냐 구원에 있어서도 그리고 일상에 있어서도 이렇게 수많은 길들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포스트 모더리즘의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는요 관용을 강조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그래 네가 생각하는 것이오라 네가 움직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렇게 존중 그런데 그것이 존중이 아니죠. 결코 존중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존파이 보무사님이 결코 타협할 수 없다.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가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부터 24절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사도의 의미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11절부터 12절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4절까지 바울이 말하는 두 가지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이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도는 예수께서 직접 가르침을 허락하셨고 예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보낸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1차 증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1차적 증인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예수 크리스도를 만났으며 예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도이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이 왜 중요할까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보금이 자신이 사도권이 증명이 됐을 때 진실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은 보금에 대해서 3대 보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도가 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사실 이 신학성경을 정경화하는 신학이 27권이잖아요. 27권을 정경화하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서신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에 여러분 사도들이 썼느냐 안 썼느냐 이 사도성에 대해서 정경을 채택하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 메시지가 과연 보금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바울이 사도여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장에서부터 자신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내가 왜 사도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로 변증하는데요. 1장 1절에서 이미 앞서서 살펴봤던 1장 1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받은 그런 사도다라는 것을 변증하고 11절부터 12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보금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내가 전한 보금은 그리고 12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변증하고 있죠. 자신이 전한 것은 보금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자신이 전한 보금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권에 대한 바울의 두 가지 증거는 13절에도 나와있죠. 나의 회심은 나의 결정이 아니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이 박해하여 멸하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죠? 회심 이전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어떻게 바뀔 수 있냐. 내가 사도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바꾼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아놨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그 역할 그 손동자 역할을 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사도로서 변화가 되었을까? 바로 그것이 회심이 나의 결정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내 변화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권에 대한 바울의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에게 배우지 않았다. 라는 거죠. 회심 이후에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교제할 시간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6절 17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그 친척과 가족과 얘기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사도들을 만나려고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색으로 돌아갔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주님과의 신밀한 교제를 통해서 사도로서 준비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연구하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증하게 되고 자신이 무엇을 전해야 될지 그 보금에 대해서 확실히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색으로 돌아갔다. 이 보금이 바로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내 회심과 나의 보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성경은 바울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어느 저자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장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보존된 보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바울이 1차 때에는 회심한 지 3년 후에 1차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15일 방문에서 베드로와 야구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2차 방문 때에는 예루살렘 방문 때에는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방문하고요. 3차 때는 할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4차 때는 또다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2차 방문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한 보금이라는 것이죠. 2장 2절에서 바울은 게시를 따라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2장 2절 게시를 따라 올라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2장 3절에서 헬라인 디도는 할레를 강요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의 보금과 바울의 보금은 같은 보금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확신하게 됩니다. 2장 8절 9절 보시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를 사도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도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베드로는 할레자의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얘기하고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구의 악수를 하였으니 야고보 개바 요한 모두 다 권위가 있는 사도들입니다. 이들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나의 동역자 바나바 그리고 나에게 친구의 악수를 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사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거짓했다라는 것을 또한 반증하죠. 바울은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목적에 대해서 4절에서 5절까지 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의롭게 되는 것에는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야 필요하지 그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행위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섞여진 거짓된 이 복음은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이 율법을 또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긴장감과 두려움 지키지 않았을 때 그런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율법에 대해서 자발적인 마음이 아니라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 당위성으로 자신을 옥죄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주는 복음으로 충분한데 이것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인데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이 복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갈라디아인들 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르틴 루터는 자신이 쓴 갈라디아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모든 것의 결론이 되어야 한다. 곧 우리의 재산 우리의 명성 우리의 생명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빼앗기더라도 복음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자신을 낮추고 굴복하는 겸손함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겸손함이 왜 저주를 받죠? 겸손함은 일반적인 어떤 성품의 겸손함이 아니라요 자신을 낮추고 굴복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들어올 때 행위를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들어올 때에 그래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겠지 하면서 그것을 수용하는 태도 잘못된 영적인 겸손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있어서 그런 겸손함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에서 자부심을 갖고 인정을 인정을 베푸지 말아야 한다.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이 십자가의 은혜 그를 통한 자유 이것은 그 어느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고기한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주는 이 자유함에 감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주는 자유 이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수많은 사도들 그리고 이 이후에 교회사 쪽으로 수많은 그런 선조들이 있습니다.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자유함을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 모든 생명을 바친 것이죠. 우리는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또 뭔가를 찾고자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성화에 있어서도 내가 다른 복음이 아닌 은혜가 아닌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 14절에서 안디옥 스캔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큰 바퀴로 흩어진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한데 어우러진 그런 특별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방인의 사도인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의 특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짓 교사들이 방문하게 되는데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식사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 거짓 교사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좋지 않게 보았던 율법주의에 여전히 물들어있는 그들에게 안 좋게 찍힐까 봐. 그런데 이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방인과 교제하다가 그 자리를 뜨는 거죠. 피하는 거죠. 이것은 무슨 행동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놀라운 이신칭이 진리를 부정한 행동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메신저들이 지도자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것이 참된 교회인데 보금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신비한 연합체 아닙니까? 특별히 안디옥교회는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던 교회인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눈을 의식해서 자리를 피하는 정말 지도자로서 부적절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침없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일하나 만일 내가 허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게 뭐냐면 그들의 바울과 베드로와 바나바의 행동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놀라운 은혜들을 부정하는 행동들이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 거짓 교사들을 의식하고 율법을 행위를 의식하는 그들의 모습들이 나타났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이것만으로 충분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무엇이에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면 선행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런데 이 복음과 선행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산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모든 삶의 모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이 복음으로 살았는 사람들은 그저 그냥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의 그 말씀을 따라서 참된 삶을 참된 선행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일법으로 말미암이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법으로 여전히 행위가 필요하다면 그래서 의롭게 되어진 거라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은 것이다. 이게 뭘까요? 너희들이 잘못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네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1절이죠. 그리고 2절에서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너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의 예법으로 마치겠느냐 네 번째 저희가 받은 많은 괴로움은 헛된 것이냐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꾀다라는 것은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다른 것을 보게 만들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듣고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으로 너희가 시작했는데 율법의 예법으로 마치겠니 마치려고 하느냐 안타깝다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금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정 14장에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보금을 전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하는 이 보금 이 보금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맞아 죽을 뿐도 했는데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를 모르던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삶을 살았던 그들이 이 보금으로 말미암아 빛을 얻고 그리고 자유를 누린 존재가 되었는데 그리고 이 보금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도 정말 이 보금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나도 나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고 이 보금을 위해서 받은 고난들 다 헛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질책하는 것이죠. 그 바울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이걸 통해서 성령은 율법으로도 행위로도 그리고 우리 의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너희들이 게임을 받았던 그 율법주의는 보금을 헛되게 한다. 정신 차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받은 보금에 대해서 보금의 가치에 대해서 믿음으로 율법다함을 얻은 이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약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율법을 받았냐 성경과는 다르게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들은 아브라함 또한 한례를 받음으로써 율법개혁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먼저 율법다함을 먼저 믿음으로 율법다함을 받았습니다. 믿은 후에 율법을 받은 것이고요. 왜냐하면 창세기 15량 6절에요. 아브라함이 요하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요하를 믿으니까 그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이고 그 한례를 받게 하는 그 율법은 언제 주어졌느냐 15장 6절이 아니라 17장 10절에서 두 장 넘어서 17장 10절에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한례를 받으라 이렇게 행위가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먼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진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3장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런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았다라고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들 거짓 교사들과 유대인들은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이 있어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행위를 잘 지키고 있으니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 그런데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으로 먼저 의롭담을 받은 전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은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자녀다.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은 거짓 교사들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의 저주는 어떻게 벗어나는가 갈라디아스 3장 10절에서 14절까지를 얘기합니다.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그 행위를 지켜야 한다라는 강박이 빠져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는데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에서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죠. 그거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는 율법을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잔저입니다. 결국은 이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모두가 놓여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모든 율법의 책물을 율법을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다 갚으시고 담당하시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에게는 의의가 전가되어 있는 것이죠. 율법의 저주에서 자육해되는 역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까지 약속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그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그저 땅을 얻고 그리고 많은 자서를 얻고 국가를 이루고 이런 차원의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약속이 이렇게 먼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 약속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주어진 이 약속 뒤에 생겨난 율법이 그 약속을 태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모세가 신의 산에서 받은 언약이죠. 이 율법이 아브라함이 먼저 받은 그 언약을 태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유대주의자들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럼 율법은 쓸모없는 거 아니냐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과 목적이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짓는 것을 억제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데스 3장 19절 말씀 그런 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죄가 임해서 범법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짓는 그런 욕망들을 억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약속하신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라고 얘기합니다. 초등교사의 역할은 한계가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어느 한 귀족의 자제들이 자라날 때까지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그렇게 옆에서 노예처럼 노예죠 종이죠 그들의 생활 그리고 그들이 어느 정도 자라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그 몽악선생 개혁한글 표현입니다. 지금은 개혁 개정에는 초등교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고 그 성인이 되어서는 그 역할을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존재가 절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라나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법칙이나 원칙 또 윤리 이런 부분들을 초등교사를 통해서 그 노예를 통해서 배웠고 그 삶에 많은 어떤 지침이 되겠죠. 이것이 율법이 가지는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울었다 함을 얻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향하게 하는 목적 그래서 존 스토트가 말하는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율법은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말해주고 그리고 불순종할 때 벌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율법이 가지는 역할이죠. 그리고 4장에서는 우리의 신분을 알자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자유로운 자녀죠. 1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의 종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하죠. 행함에 따라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우리는 종되었던 존재였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졌던 존재들이다. 그런데 4장 5절에 나와있는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종되었던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6절 7절 나와있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위협을 받을 자니라.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우리가 더이상 종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 놓여있는 그런 종이 아니라 더이상 얽매이지 않고 기쁨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이런 이 놀란 복음의 가치를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강조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8절부터 11절까지 왜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구절에 나와있는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바 대여건을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릇 하려 하느냐 이렇게 허통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변질됐다는 것이죠. 거짓교사들의 미혹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에 다시 얽매이고 저주에 메이게 됩니다. 종이 되게 됩니다. 세상의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들에서 종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다가왔고 너희들과 어떻게 생활했고 어떻게 너희에게 전했는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스토리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까지 갈라디아 교인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같이 있고 동화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14절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사도바울이 눈에 육체 가시가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도바울에게는 아마도 안구질환 안질환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후로는 그 이후의 서신사들은 눈이 안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에게 눈을 빼어줄 정도는 자신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바울을 사랑하는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정말 복음으로 참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 된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이들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게 되고 결국에는 이 바울을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관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두 언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언약에는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과 은의 언약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아담에게 주어진 언약이죠. 이 언약을 어길 시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그 계약이 파기게 됩니다. 반면에 은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어기더라도 하나님께서 파기하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계를 다시 체결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이게 은의 언약이에요. 이게 은의 언약이 어디에 나왔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행위 언약이라고 보이지만 고대 근동의 방식에 따라서 언약식이 체결되거든요. 짐승을 가축을 잡아다가 둘로 쪼갭니다. 죽이고 쪼개고 짐승을 둘로 나눈 다음에 쪼갠 고기 사이로 계약의 두 당사자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약속을 너와 나 사이에 맺었던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 쪼개진 처참하게 죽고 쪼개진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는 아주 무서운 언약이죠. 두 명이 다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햇불만 이 사이를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이 얘기는 무엇을 상징하면 언약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고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책임 물론 우리가 져야 되지만 그것을 책임을 지는 능력도 우리에게 없잖아요. 언약의 책임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아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 여자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종 하가를 얘기를 하는데요. 21절에서 27절까지 두 여자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것을 두 언약과 비유하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종 하갈은요. 사람의 의지로 이스마엘을 얻었듯이 하갈은 사라의 몸종입니다. 사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선의 자선의 언약이 실행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니까 믿음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자선을 갖게 합니다. 그것이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라를 통해서 자선을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철저히 사라의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이스마엘을 얻는 이것은 행위연약과 마찬가지죠. 안에 사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자신의 의지로 언약을 이루려고 했지만 실패하죠. 결국에는 그 이후에 약속을 다시 받고 이삭을 얻습니다. 이것은 은의 언약을 상징하죠. 이 행위연약과 은의 언약에 대해서 하갈과 사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교사들은 하나님의 언약은 행위연약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의 언약이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4장 25절 그리고 4장 26절을 통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들게 됩니다. 지금 있는 에루살렘 하갈은 행위연약은 지금 있는 에루살렘이다. 현재 로마 제국에 종속되어 있는 에루살렘처럼 그리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에루살렘처럼 마치 그와 같다. 행위연약 하갈 율법은 바로 이것이다. 행위연약의 얽매인 이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에루살렘이다. 바로 사라가 위에 있는 에루살렘이고 은의 언약이 그리고 보금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정리해보면 출산 방법은 약속을 따라 사라는 약속을 따라 낳습니다. 하갈은 육체를 따라서 낳았고요. 사라는 위에 있는 에루살렘 그리고 하갈은 땅의 에루살렘과 같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사라는 자유자이고요. 하갈은 종입니다. 여기 다 본문에 나와있는 표현들을 정리한 겁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사라는 새언약을 얘기하고 하갈은 옛언약 행위언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또 두 언약을 비교해 보면요. 은혜언약은 그리고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의 공동점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키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은혜언약은 지키지 못하더라도 사실 온전히 지킬 힘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행위언약은 어떻습니까? 지키지 못할 시에 구원받지 못한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율법의 저주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은혜언약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31절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정의 자녀가 아니오 자유에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은혜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이 언약의 기쁨 안에서 이 보고만에서 자유를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자유를 많이 강조하고 또 복음이 주는 선물이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이 되기 위해서 자유하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의 멍해를 매이지 말라라고 1절에서 6절까지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율법에 대한 그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들은요.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그 일들은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 생각 가운데 매몰되는 것은 복음을 무시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할래 자체 그런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할래를 비롯한 율법과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할래를 행위를 의의 조건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반대입니다. 의롭게 된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들을 행위들을 즐거이 기쁨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루다. 매우 무서운 이야기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거짓 교사들이 율법에 의무가 있어야 의롭게 살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바울은 5절에서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의롭게 되고자 하는 소망이 주어진다. 순서가 잘못됐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능력과 의뢰의 의지가 아니다. 5절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영향이 무엇입니까? 이런 행위를 강조하면서 요동하게 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런 거짓 교사들 너희들 두 마음을 다른 마음을 품게 하고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그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율 이 자유를 누린 자들인데 자유자의 자녀인데 이 자유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서 종이 되어라고 얘기합니다. 자유를 강조했으면서 다시 종이 되어라고 얘기하는데 그 종이 되는 목적과 방향이 다르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보금의 자유를 통해서 또다시 육체의 기회를 행위로 돌아가는 돼지는데 나아가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로를 타라. 사랑으로서 서로를 세우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메어있는 종이 되어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딘가에는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온전히 자유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유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뿐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존자의 심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우린 자존자는 아니죠. 육신을 잇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딘가에는 종속될 수밖에 없는데 종속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육체의 죄의 행위의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랑의 종이 될 것인가 바울은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어라. 서로 종로를 달아. 사랑으로 자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금으로 인해서 그 누구보다도 자유함을 누린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한다. 자유하다.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또 다시 종이 된다.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보금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또한 종로로 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또 사랑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웃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종로로 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게 된 우리들 거기서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와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의 종로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자유를 가진 자들의 방향입니다. 사도바울은 계속해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역할과 성령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육체의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행하고자 하는 그 선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선을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체에 담겨져 있는 상징성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선한 일을 소망에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성욕의 범주가 있고 종교적 타락의 범주가 있고 인간관계의 범주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이 세부적인 그런 육체의 일 그 죄의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무절죄의 범주도 있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내적인 문제 또한 다 육체의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갈라데스 5장 21절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한 자들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육체의 일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동일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암을 누린 자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선에 대해서 행암에 대해서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믿음으로 우롭다함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좋지만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율법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면서 율법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믿음으로 우롭다함을 얻었다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진 그 은혜 그것이 삶에도 이어진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열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 이것을 단수로 표현합니다. 여러가지 열매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아홉가지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내는 하나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 이 사랑 안에서 살게 된다는 얘기죠. 율법의 저주 아래 또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암을 얻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우롭다함을 받은 우리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삶이 무엇이다라는 겁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삶에서 나타내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절에서 26절 성령을 따라 행하자 또 죄의 사악한 속삭임을 버리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바울은 여러 번째로 관계로 드러나는 성령의 숭만함을 얘기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따른 사람은 어떻게 산다는 것입니까? 갈라데에서 6장 1절로 넘어가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을 따르는 삶과 이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곤면하죠. 서로의 짐을 서로 지어주라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공동체는 어떻게 되어진다고 얘기합니까? 4절에서 6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성령으로 거듭남을 얻은 공동체 의롭게 된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삶을 함께한다는 것이죠. 각 성도가 서로의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라고 강조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것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또 남을 의식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웃을 사랑의 질서에 따라서 사랑하고 또 함께 죄를 벗어 던지도록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보게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웃을 올바르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마지막 주제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먼저 거짓 교사들의 헛된 자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할레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레를 강요하는 그 이유는 세상의 밖을 피하기 위해서 그 행위를 갖추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레를 강조했더니 몇 명이 할레를 받았다. 이렇게 자기의 자랑을 삼기 위해서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그런 권면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진짜 자랑이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무엇을 얘기합니까?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바울은요 십자가만 내세웁니다. 십자가가 왜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상 그리고 죄성과 함께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의 무능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고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의 무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누립니다.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18절을 통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마치게 됩니다. 바울의 마지막 인사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18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아닌 자신의 행위 그리고 수많은 거짓 보금에 의해서 또다시 자유를 상실하고 수많은 갈등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살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여전히 사랑하러 사랑함으로 그 길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 은혜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편지는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오늘도 보금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종속되어 있고 자녀가 아닌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허락하고 계시는 놀라운 자유의 기쁨의 서신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9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갈라디아서 물론 일찍 끝나지만 갈라디아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금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성령을 받는 것도 은혜이며 또 보금으로 우롭다 여김을 받은 것도 믿음으로 우롭다 여김을 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보금을 가진 자로서 자유자의 자녀로 종이 아니라 세상의 초등학문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거짓 교사들과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내 삶을 정말 아름답게 갖고 보고자 하는 성화에 있어서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도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갈라데아스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라고요. 보금의 감격과 이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면서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성과 149장 찬양인데요. 4절까지 있는데 1절, 2절까지만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맞죠. 이것이 보금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감당하고 또 붙잡아야 될 그 방향이 무엇입니까?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에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오직 보금만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위로는 절대 의로움을 얻을 수 없었던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놀라운 참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내가 어디에 메어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 누려야 하는 기쁨과 자유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구월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이 복음을 감격하면서 자유함을 매일매일 주안해서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들에 있어서 부당하게 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알아가고자 힘쓸 것이며 그 주신 말씀들을 삶에서 지키려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즐거이 그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도 우리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의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